안녕하세요. 정원선이라고 합니다. 잘 나오나요? 네, 정원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연예기획사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빨리 상장을 했던 기획사이기도 하고 연간 중국에서는 영화 20편 정도를 생산을 하고요. 드라마, 예능 등등 하고 있고 한국에는 올해 4월에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만한 유혜진 배우님, 김윤석 배우님, 주원 배우님 등등 35명의 배우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IR, PR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개로 저는 오늘 제가 느꼈던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장혜모 감독이라고 하는데 현대 중국 대중문화를 이해하시려면 꼭 아셔야 될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오늘 장혜모 감독의 필모그라피에 빗대서 제가 96년부터 중국에 있었었는데 그 중국과 또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장혜모 감독은 중국 5세대 감독이라고 불려요. 5세대 감독은 북경 전형학원 베이징 필름 아카데미 7, 8학번 위주로 되어 있는 문파인데요. 장혜모 감독 이외에도 표양별이를 만들었던 청카이거 감독, 징계가 감독이라고 하는 그분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네레이션을 보려면 약간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장혜모 감독이 52년생이고 그리고 7, 8학번인데 이 시기는 대학진 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을 거친 그런 세대입니다. 개혁개방은 잘 아시다시피 흑묘, 백묘, 색깔에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했던 등소평이 있었던 그 시기죠. 그 당시 등소평은 부강량회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강량회는 일단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있자 약간 낭중지추와 비슷한 전선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 장혜모 감독이 1987년도에 만들어낸 것이 홍가오량이라는 붉은 소수밭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노벨문학상을 투상했던 모헤인이라는 분의 홍가오량 가족이라는 것을 원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또 장혜모의 영원한 페르소냐, 공리를 만나게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서 중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찬란한 선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중국집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결혼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당시 1920년대 중국에서 누구나 가난했던 그 시절에 모세 한 마리에 팔려가는 주인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팔려가는 가마 안에서 상당히 두렵고 두려움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1996년도에 이날 중국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느낌은 바로 그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말 할 줄 아는 말도 없고 뭐 공중과장실에 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산무의 나라였는데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왜냐면 제가 믿기지 않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지만 알고 보니까 신기함에 다른 얘기였고 또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90년대 중반에. 그래서 제가 홍가오량의 이게 이제 붉은수수밭의 한 장면인데 붉은수수밭은 사실 수수로 이제 백주를 만들거든요. 고량주. 그래서 고량주를 만들고 신에게 지내는 제사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다 사람들이 더울 때는 머리를 빡빡 밀고 우통을 다 까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되게 문화 충격이었는데 어느새 또 적응이 되긴 하던데 그리고 장인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조그만 성과에도 기뻐해 하는 중국인들이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술을 드실 기회가 좀 있으실 텐데 기본 매너는 원샷입니다. 그래서 원샷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도 원샷 하거든요. 이따가. 그런데 또 이제 술자리나 식사를 하실 때 그릇이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중국에서 되게 좋은 징조입니다. 돈을 번다라든가 애군이 빠진다거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을 때리고 잔을 깹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항일전쟁으로 끝나요. 그래서 공리는 아들과 남편을 남기고 일본군에 죽어서 이렇게 시체로 포스터에 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인보 감독은 인생, 홍등, 국두 등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의 혹은 농민들의 삶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시뻘건 색이라는 것은 표준어가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어감을 위해서. 아마 장인보 감독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88년도에 붉은 수수밭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고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당시 냉전체제에서 소련과 똑같이 여겨졌던 중국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서양 지식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중국을 세계에 알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보 감독은 2002년도 영웅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영웅은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 재개봉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한 감독의 와우 작년과 좀 대비가 되긴 했었지만 이한 감독은 대만 분이시고 장인보 감독은 중국 분이시라 중국에서 보는 가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영웅은 이제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진시황이신데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중국을 통일시킨 분이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이야기인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어요. 양조이가 죽이러 갔다가 이 글자를 보고 포기를 합니다. 천하. 천하를 위해서는 진시황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연걸이 갔을 때는 검이라는 양조이가 써준 글자를 보고 암살을 포기를 합니다. 검.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에는 뭐랄까 인간의 소소한 감정과 인간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냈던 장인보 감독이 어느새 천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색채감을 활용을 합니다. 검정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흰색 등등을 표현하며 과거 찬란했던 중국 역사를 저희에게 이미지로서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화사상이죠. 사실 영웅 같은 경우에는 영화사상 최초로 중국인민대회당에서 제작발표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화면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영화를 발표했다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짝은 정말 영상미로서는 고평가를 받으나 혹평도 많은 황후화였습니다. 황금색, 찬란함 여기 장인보 감독 계시고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의 대외정책과도 일맥산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생 등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만들어냈었고 유소자기로 넘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자라고 짱저민이 얘기를 했을 때 영웅, 인연, 황후화 등 찬란한 중국의 과거를 조명하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피스프라이즈라고 하는 화평굴기의 시대 그리고 주동자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화평굴기에서는 시대에서는 장인보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어... 갑자기 영화나...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깜빡 까먹는데 중국이 아편전쟁 전에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사주는 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편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패권을 잃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세계에 대한 외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북경올림픽이었습니다. 북경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조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북경올림픽 개막식은 약 400조가 넘는 대패식은 400조가 넘는 제작비가 들어갔었고 세계에 중국을 이야기를 한다 중국은 이런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발명했던 4대 발명품 하약을 활용을 해서 이건 하늘에 그리는 발자국입니다. 북경올림픽이 29대의 올림픽이라 그런데 29개의 발자국을 찍고 마지막에 성화를 붙이는 그런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축제이고 올림픽은 사실 축제이자 파티이니까 그런 느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아까 제가 하늘에 쏘아올린 발자국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힘든 발자국을 걸어왔지만 이제 세상을 통해서 내가 할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북경올림픽의 폐액식 연출은 장희모 감독이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생을 얘기했고 영웅을 얘기했던 그가 이제는 찬란한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에 대한 반영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작업은 그레이트 월리라는 영화를 지금 장희모 감독이 찍고 있어요. 2017년도 2월달 개봉 예정인데 레전더리가 제작사입니다. 레전더리는 작년에 중국 완다에 매각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월를 잘 아시다시피 중국 만리장성 이야기고 근데 주요는 맷데이먼이에요. 맷데이먼입니다. 그래서 중국 감독이 중국 소재를 가지고 중국 자본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조심스럽게 등소평 시대 때 부각량해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힘을 조금씩 조금씩 길러서 유소작위 할 일은 하자 이러다가 화평굴기 천천히 일어나볼까 그 다음에 주동작위 할 일은 진짜 다 하겠다 그런 중국인의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오전 세션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등 중국의 큰 기업들은 이런 자존심의 발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그 근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중국을 갔다가 99년도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오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머리가 원래 크니까 좀 머리가 크고 다시 중국을 갔는데 99년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런 별명이 제일 많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국을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짱깨라는 말은 짱꾸이라고 하는 계산하는 사람 주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도금으로 읽으면 장괴가 돼서 그걸 약간 된소리로 발음하다 보니까 짱깨라고 나온 거거든요. 사장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은연중에 너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비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인데 있어 보려고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드신 분이죠. 루이 보나파르트 부메일의 18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두 번째 말은 잘 모르세요.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아편전쟁 전까지는 희극을 살았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약 100여 년간 비극을 맞았었고 지금은 완연한 희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희극일 때는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만춘,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중국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훌륭하게 막아냈었지만 병자호랑 같이 고개를 숙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훌륭한 수비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요즘에 국제관계가 그렇게 수비하고 공격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박지성 같은 공격형 윙어라고 그러잖아요. 수비형 윙어.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희모 감독은 붉은 수수밭, 고량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희모 감독은 그것이 바로 영웅이라고 답을 내렸고 중국의 많은 영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자체가 사실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한 책이거든요. 인민 영웅들이 항상 공산주의를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웅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중컨넷 책을 좀 하고 가려고 약을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화이브라더스를 더 설명을 드리면 중국 화이브라더스는 1994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배우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고 아까 나왔던 공리 배우도 저희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장츠희도 저희 소속이었고 탕웨이는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유명한 배우는 안젤라 베이비가 저희 소속에 있고요.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남자 세 분 말고도 요즘에 진짜사랑에서 나오시는 이시영 씨라든가 황우수레 씨 또 박해수 씨라 요즘 뜨고 있는 분이 계세요. 등등 계시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약간 한국 콘텐츠 생태계를 뭔가 공격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과 수비가 좋아야 된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콘텐츠 펀드 조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 500억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회사는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2월부터 아마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투자하는 영역은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원천 아이패에도 일단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관련 스타트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을 줄이고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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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